정영진 축의 매불쇼 오랜만에 들어보는 옛날이야기 지금 함께합니다 거침없는 세계사 안녕하십니까 썬팀 인사드리겠습니다 2주만에 함께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중국 출장 좀 갔다 왔죠 중국 아주 정말 기여이 가네 아니 그러니까 누가 이기나 보자고 날 막아보라고 난 간다니까 안 갈 수 없는 그리고 희소식이 있어요 국내 특급 호텔에서 내가 1박을 했는데 거기 지배인 분께서 매불쇼 광팬이시더라고 그래서 저를 알아보고 일반식 객실을 예약했는데 맨 꼭대기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으로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해준 거야 누구랑 잤는데 그건 비밀이지 그건 뭐 알아서 아니 그러니까 처음 잡았어요 외국에서 VIP들이 오면 일반식을 예약하면 펜트하우스로 업그레이드 그분 매니저분께서 매불쇼 광팬이라고 하시고 그 매니저가 그 시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1층 로비에 계시더라고 아 그래요? 일반식을 그러면 누군가가 공짜로 해주는 지배인만 잡으면 내가 완전 공짜로 펜트하우스 잘하네 아니 그 정도는 투자하라고 좀 그건 안 돼? 아니 내가 알고 있기로는 맨 꼭대기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이 한 1박에 아니 얘기 안 할래 굉장히 비싸 굉장히 비싸요 비싼뿐만 아니라 아무나 또 예약을 못해 이건 또 가요! 매불쇼 광팬이시래요 아 그 일반식도 좀 공짜로 해주면 안 돼? 협찬 좀 해주세요 요 매불쇼에 그러면 아 공짜에 업그레이드 딱 가주면 일반식을 엄청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야? 자 하여간 오늘은 무슨 얘기 하냐면 우리 욱씨도 그렇고 영진씨도 그렇고 매니저나 소속사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없죠? 뭐 약간 아픈 과거였다며 욱씨는 아니 뭐 그 암튼 그래서 제가 나이 먹을 때까지 방송을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아픈 과거는 아니고 뭐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의 명성에 비해서 방송에 진짜 안 나오는 편이야 그쵸? 아 방송에? 시간이 없어 나는 왜 무슨 시간이 없어? 아니 나는 시간이 없어요 뭐 어디 어디서 나 부르려고 아니 뭐 놀면 많이 불러도 못 나가요 아니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저기 뭐 라디오스타에서 오라고 한다 아 못 나가 시간이 없어 아 진짜? 아 네 방송이 이거랑 라이브밖에 없잖아 더 라이브 하루에 그거 두 개 하는데 시간이 없어 아 그럼 아 그러니까 오늘은 매니저 잘못 구해가지고 소속사 잘못 구해서 인생 망친 한 인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볼게요 아 그런 분이 있습니까? 바로 You ain't nothing but a haunt dog 아 미국의 남진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 아 미국의 남진 엘비스 프레슬리 누가 미국의 남진이라요? 보통 남진을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는 하는데 나는 한국 중심이잖아 엘비스를 미국의 남진 아닙니까? 한국 중심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합시다 미국의 남진 엘비스 프레슬리가 굉장히 우리가 락의 황제라고 하면서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고 보잖아요 소속사랑 매니저 잘못 구해가지고 인생을 망친 케이스예요 인생을 망쳤어요? 인생 망쳤어요 죽었어 일찍 42살에 아니 엄청 스타인데? 아유 그러니까 자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아픈 과거 잠깐만 얘기해 줄게요 네 일단은 남부에서 1935년도에 태어났는데 3살 때 아버지가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생계는 엄마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아 힘들었구나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엄마도 뭐 별다른 기술이 없어가지고 뭐 했냐면 남부에 맨피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목화 농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목화 농장에서 목화 따는 그 노동일이나 하려고 맨피스로 이사를 가 근데 저 맨날 그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하잖아요 뭐가 찢어지는 거예요? 자 오이 좋은 질문 답이 있어 오이 답을 아는 질문하면 꼭 좋은 질문이래 그건 아닌 건 백과사장님 지가 아는 거 물어보면 좋은 질문이라고 합니다 다 알고 있어 나는 그 진짜 예전에 우리 저기 찢어지게 가난할 때 먹을 게 없으면 일단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어요 나무 껍질을 다 벗겨 먹다가 더 이상 벗겨 먹을 나무 껍질이 없을 때 뭐 했냐면 그 진흙 있잖아요 입자국은 진흙을 반죽해가지고 빈대떡까지 부쳐먹었어요 진흙끄키 그건 먹을 수가 있대요 그 흙을 진흙을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되잖아 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뱃속을 돌다가 나올 때 진짜로 항문이 찢어지는 피가 난데 그래서 그게 항문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가 그 편이에요 아유 그 진흙 때문에 진흙 때문에 너무 슬픈 표현이네 슬픈 표현이에요 진짜요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흙을 먹어가지고 항문이 찢어질 정도로 정말 못 먹었다 이거예요 네 아무튼 뭐 엘리스 프레슬리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엄마 혼자서 지금 돈 벌어 우리가 목화 농장에서 지금 맨피스라는 도시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70% 이상들이 흑인이에요 주민들이 그 목화 농장에서 노예 출신들 남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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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죠 그러니까 목화를 따면서 블루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저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이 안 나겠지 흑인 노예들이 노예였을 때는 목화 따다가 고개도 못 들었어 채찍 날아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루 종일 땡패스에서 고개 숙이고 목화를 땄는데 정말 인생이 불쌍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불쌍한 인생 자기 스스로 위안을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때요 네 약간 노래라도 즐거운 밝은 노래를 부르자 그래서 뭐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신다 할렐루야 가 가스펠과 블루스의 시작이었는데 맨피스에 있는 흑인들이 다 블루스를 부르다 보니까 혼자 가만히 있던 엘비스 프레슬리는 그 음악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백인이면서 흑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지 음 이상한 조합의 얘기예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온 일 마치고 돌아오면 아들 보고 너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니 흑인 친구들이랑 노래 불렀어요 흑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겠어요 그래 너 꿈이 뭐니 그랬더니 나 가수가 되는 게 꿈이라고 근데 미안하다 엄마가 돈이 없다 그러다가 열한 살 때 엄마가 겨우겨우겨우 돈을 모아가지고 중고 기타를 하나 사줘요 와 이게 나중에 우리 세계를 뒤바꿀 한 인물이 탄생했는 게 기기였어요 와 기타를 들고 이제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오디션을 다니는데 다 떨어져요 와 엘비스가 떨어져? 왜 떨어져요? 왜? 백인이 흑인 노래 부른다고 아 저 새끼 뭐냐고 당시 그때가 1950년대였는데 미국이 제일 보수적이었던 때야 왜냐면 바로 직전만 하더라도 기성세대들이 2차 대전 참전했던 참전용사들이잖아요 그래서 꽉 박힌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어떻게 백인이 흑인 노래 부르냐고 다 떨어뜨렸는데 저건 안 된다 인간 아니다 저거 그래가지고 집에 돈도 없고 해가지고 계속 기타만 들고 오디션 나가면 떨어지고 오디션 나가면 떨어지고 하다가 엄마도 실망했겠죠 그래서 엄마가 불쌍해서 그 19살 때 이제 트럭 운전했었거든요 엘비스 브레슬리가 엄마 생일날 엄마는 아들이 가수되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겠죠 그래서 엄마한테 생일 선물로 앨범을 하나 녹음을 해서 주려고 음반사를 찾아가요 한 곡 녹음하는데 4달러 지금 우리 돈은 한 5천원 4달러 내고 한 곡만 녹음합시다 와 엄마 선물 주려고? 네 그 노래가 첫 자작곡이에요 마이 해피니스라고 내 행복은 우리 엄마 와 이게 딱 몇 장 남아있어 지금 봉퀄하다 그래가지고 엄마 이게 제 자작곡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LP판을 줬는데 못 들어 왜? 바로 며칠 전에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 있던 중고 레코드 플레이어를 팔아버렸어 슬픈데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흑인 노래를 부르는 거야 엘비스 프레슬리가 백인인데도 근데 레코드사 녹음 기사가 딱 보니까 뭔가 신선해 사장한테 전화를 걸어요 뚜루뚜루뚜루 지금 백인 청년회가 하나 왔는데 흑인 블루스를 부르는데 죽인다고 이게 픽업하라고 했더니 백인 레코드 사장이 야 웃기지 말라고 백인이 흑인 노래 부르는 게 뭐가 좋냐고 무시를 해요 엘비스 프레슬리는 또 무쳐가지고 1년 동안 트럭 운전을 하고 다녀 근데 1년 후에 그 레코드 사장이 너무 레코드가 안 팔리니까 뭐 독특한 시도 없을까 하다가 아! 1년 전에 그 흑인 노래 부르던 그 백인 청년 있지 데리고 오라고 한번 시도나 해보자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 불러요 야! 네가 불렀던 그 흑인 노래들 내가 레코드 하나 만들어줄 테니까 음밤 내자 진짜요? 진짜? 딱 앨범 하나다 녹음을 해 어 이게 맨피스 그 도시에 라디오에 딱 생방 나갔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한방에? 한방에 와! 막 찍어내는 거야 엘피판을 한방에 끝났어? 한방에 와!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잘생겼잖아요 아 잘생겼죠 그치 스모키 화장 같은 눈도 아름답고 목소리만 들었는데도 이 대스타가 됐어 맨피스에서 아 얼굴은 모른 상태고 목소리만 들었는데 라디오에서만 나오니까 야! 근데 맨피스의 지방 듣보잡 가수에 머물렀던 거야 당시 TV도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LA나 뉴욕 같은 데는 엘비스 프레슬리 존재인 줄 몰라요 그때 이 인간을 망친 매니저가 등장해 톰 파커라고 당시 꽤 잘나가던 요 그 연예계 매니저였는데 네 어이 니가 이름이 엘비스냐? 네 너 언제까지 맨피스 시골 동네에서 너 그냥 이러고 있느냐 야 너 전국고스타 한 번 안 대볼래? 저요? 진짜로? 어 내가 너 전국고스타 한 번 만들어줄게 나랑 계약하자고 저 이제 계약하겠습니다 사인을 해 그 사인하면 안 됐어 그때요 왜요?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건이 이상했구나 조건이 이상했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가지고 뭘 시키냐면 진짜 당시에 전국고스타 콘서트장에 약간 사전 MC같이 끼워준 거야 이렇게요 여기 엘비스가 격분을 해요 저기요 나 전국고스타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왜 저를 시다발에 시킵니까? 이 미친놈아 너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네가 맨피스에서만 엘비스지 네가 LA나 뉴욕 가면 네 콘서트장에 누가 사람이 보러 올 것 같냐? 야 지금 벌써 대스타가 된 이 꽉 찬 스타디움에 네가 사전 MC건 잠깐 게스트로 나가면 사람들이 네 얼굴을 볼 거 아니냐 네 내가 이것 때문에 널 데리고 온 거라고 조용히 노래나 부르라고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 났어 거기서 진짜? 사람들이 여성팬들이 딱 보고 엘비스에 뻑 가버린 거야 우와 엘비스가 굉장히 소심한 남자였어요 개다리 춤 있잖아요 이거 이게 왜 나온 줄 알아요? 설마 떨었어요? 어! 떤 거야 이게 에이 진짜로? 아 진짜 덜덜덜덜 겁이 나서 떤 거야 아 떤 거야? 이게 트레이드마크가 된 거야 이게 떤 거 맞아? 이거 좀 지어낸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작년에 개봉했던 엘비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나오는 얘기야 아 나오는 얘기야? 너무 사람이 앞에 수십만이 있을 게 죄송합니다 카메라 감독님 앞에 수 많이 있는데 떨리잖아 아 떤 거야 춤이 아니고 아 떤 거야 이게 마이클 잭슨도 물었고 도망간 거잖아 수줍어서 수줍어서 도망간 거야? 근데 대박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엘비스의 얼굴을 본 여성 팬들한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났어 와! 그리고 또 다리 흔드는 게 다리 흔드니까 또 난리 나고 섹시해 보이잖아요 드디어 전국구 스타가 됐네 와! 아 매니저가 아주 유능하네 처음엔 그랬어 처음엔 그랬어 전국구 스타가 돼가지고 돈을 긁어모으기 시작하는데 일단 딜이 어떻게 돼 있냐면 보통 매니저가 그때 소득사 몇 퍼센트 갔어요? 저는 퍼센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돈을 안 벌었는데 뭘 퍼센트야 슬픈 거 하거네 보통 한 10% 15% 때 가잖아요 아 보통은 7대 3일걸요? 그래? 어디가? 보통 일반적으로 소속사에서 소속사가 3? 그렇지 않나요? 본인이 7 아 그건 나중에 좀 뜬다 보통 처음엔 5대 5, 8대 2 심지어 그렇게 소속사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죠 지금 톰 파커랑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처음에 5대 5로 5대 5? 5대 5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픽스가 안 돼 끝까지 이게 가요 대스타가 된 이후에도 아 아 떴어 전국고스타가 된 거예요 지금요 영화에 다 집어넣어 톰 파크가 그 러브 미 텐더 등등 똑같은 제목을 갖고 있는 영화에 다 집어넣어 영화 다 대박이다 와 근데 미국 보수사회에서 이 꼰대들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니 백인애가 왜 흑인 노래 부르면서 다리를 덜덜덜 떨고 있냐고 그래서 아이들이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듣고 있으면 음반 박살내버리고 듣지 말라고 이런 과정에서 약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와요 엘비스 프레슬리 자기가 입으로 밝힌 얘기인데 요 당시에 사귀었던 여자만 천명이래요 아유 할 거 다 하셨네 아니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굉장히 소심한 남자여가지고 어떻게 여자들 꼬시는 줄 알아요? 소심한데 천명 만났어? 아니 꼬실 필요가 없지 않아 이 정도면? 그렇지 다가와 다리만 떨면 되는데 근데 완전 넘어가게 하는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말을 던졌대요 어머니가 엘비스 프레슬리를 낳을 때 쌍둥이였는데 쌍둥이 형이 낳다가 사산 죽었대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쌍둥이인데 형제가 죽으면 나 살아남은 형제는 굉장히 외롭다고 실제로 엘비스 프레스가 이 얘기한 거예요 저기요 저기 제니퍼 나 솔직히 태어날 때 형이 있었는데 쌍둥이 형이 죽었어 아유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가요 얼른 그래도 안 통하면 뭐 하는 줄 알아요? 거짓말 구라를 쳐 진짜? 잠깐만 제니퍼 사실 오늘날 생일이야 생일날 혼자 지내기 싫은데 오늘밤 하룻밤 나랑 같이 있어줄래? 이 말을 하는 거야 여기 대부분 넘어갔대요 어 그래서 천명을 사겨요 와 진짜 소심했네 근데 여기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한참 주가 상황 치고 있을 때 영장이 날라요 입대영장 어 당시 미국은 미국도 징병지였거든 아 남진도 파병됐잖아요 저 푼은 총우에 아 미국의 남진이야 여기서 갈등을 매니저랑 갈등을 해요 미 육군 측에서는 이 말을 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 너 어차피 법상 입대는 해야 되는데 대스타를 데려오기엔 우리도 부담되니까 너를 연예병사 만들어줄게 우리나라랑 비싸네 그러니까 연예병사 만들어줄게니까 군복무하면서도 콘서트하고 군복무하면서도 영화 찍고 그리고 너를 위한 내무만 필요 없고 너를 위한 아파트도 따로 만들어줄거고 결국 또 어떤 말까지 했는지 알아요? 너 고향이 맨피스지 맨피스 출신 애들 모아가지고 엘비스 육군 중대를 만들어줄거니까 편하게 지내라고 여기에 톰파크가 제동 걸어요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왜? 야 너 군대 가서 콘서트 보면 공짜 콘서트잖아 돈 벌어야 되는데 네가 왜 거기 가서 공짜로 노래 불러줘? 야 너 일반 사병으로 가 일반 사병으로 가라고? 너 다 필요 없고 연예병사고 나가리고 엘비스 너 일반 사병으로 가 그래서 엘비스가 일반 사병으로 육군 입대를 해요 노래 못 부르게 하려고? 응 와 그리고 또 어디로 보내냐면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비무장지대 같은 최전방인 서독으로 보내버려 동독과 서독 국경에 거기서 넌 육군으로 썩으라고 그래서 가요 갔는데 그게 오히려 터닝포인트가 된 거야 약간 엘비스를 안 좋게 봤던 기성세대들이 아 좋게 봤구나 아 저 자식 괜찮네 아 남자구만 애국자야 군대를 일반 사병으로 가 괜찮네 인식이 변하고 아 오히려 또 잘 됐네 아 매니저가 아주 능력이 뛰어나네 근데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니까 아 매니저가 노린 거 아니야? 아 뛰어난데 능력이 최전방에서 1년 8개월 동안 복무를 해요 엘비스가 그때 엘비스가 처음이자 마지막 결혼을 했던 한 여인을 만나요 서독 주둔 서독 주둔 미군 군무원의 딸이었던 프레실라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엘비스 프레실리를 몰랐던 거예요 미국 여잔데도 아 몰랐어요 그렇게 유명한데 엘비스가 당황한 거예요 저기요 굉장히 이뻤어 나 몰라요? love me tender 나 모르는데 너 누구니? 미국의 남친 저 프랜천 왜 몰라 여기에 반했대 아 엘비스가 반했어 거기에 아 내가 볼 땐 여자가 그거 뻥카 날린 거거든요 두 사람도 좀 그렇지 않아? 추운기 누구야 더 라이브다 그런 거 안 봐 더 매력적이지 않아? 그러면 아주 나는 대화도 안 합니다 실제로 유명 연예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 자체를 외국인과 하고 싶다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잘생겼네 지금 보니까 엘비스 프렌시스 잘생겼어 그래서 약간 거기서 호감이 든 거예요 저기요 저 진짜 몰라요? 미국에서 가수인데요 모르는데 왜 이래요 저희 가요 저 한 번만 딱 데이트하자고 됐고 저리 비켜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앉아가지고 데이트했는데 다른 말 필요 없고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 부른 거야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너무 좋네요 그래서 둘이 이제 사귀고 결혼을 해요 집에 갔더니 엘비스 앨범이 이만큼 있어 결혼을 했는데 1년 8개월의 군복무 기간이 생각보다 큰 타격이었어 왜? 갔다 오니까 인기가 없어요 아 미국의 이민우네 아 김민우인가? 김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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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국의 김민우 아 미국의 김민우에요 아 미국의 김민우에요 그래도 요즘 뭐 외자차 많이 팔고 계시죠 1년 8개월 만에 들어오니까 바뀌어 있어 뭔가 자기를 대체할 다른 놈들이 와 있는 거야 와 이거 큰일이구나 다른 애들 다 다리 떨고 막 아니야 더 잘 떨어 비틀즈가 영국에서 건너왔는데 봐봐요 지금 저기 머리 더벅머리에 양복 입고 있죠 원래 비틀즈는 영국 양아치들이에요 양아치들인데 저 비행기 타고 지금 뉴욕 JFK 공항 입국 현장인데 비행기 타기 직전에 비틀즈 매니저가 머리 깎으라고 너희들 지금 양아치 분위기로 미국 가면 더 망하니까 머리 단정하게 깎고 교복 같은 양복 입고 미국 입고 가라 엘비스가 전 반대 컨셉 잡은 거야 아 이게 먹혔구나 이게 먹힌 거야 와 야야야 아무리 군대 갔다고 하더라도 다리 떨고 흑인 노래 부르는 그 엘비스 됐고 정신 사납다 봐라 이런 모범생들 영국 애들 이 노래 듣자고 깔끔하지 않냐 예스드데이 그러니까 여기서 하여튼 대중은 의리가 없어 아니 나라 지키려고 군대 갔다 왔더니 나몰라 하라고 대중들은 하여튼 의리가 참 없어 그러니까 내가 군대 안 갔지 형 군대 안 갔어? 난 가고 싶었는데 병무청에서 오지 말라고 고성 22살은 가고 싶다니까 어쩐지 아주 정신머리가 없더라고 뭔 소리야 인기 있을 때 호텔 가라니까 펜트하우스 산다니까 그래서요 여기에 톰 파크한테 얘기한 거야 엘비스가 지금 비틀즈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비틀즈가 그때 전 세계를 다 투어를 하고 있었거든요 해외 순방 투어 나도 미국 말고 해외 순방 투어 좀 가자 월드 투어 가자 월드 투어로 가야지 월드 투어로 갑시다 그랬더니 못 간대 왜? 톰 파크가 됐다고 넌 미국에서만 공연하라고 알고 보니까 톰 파크가 미국 사람이 아니야 네덜란드 사람이고 불법 체류자였어요 에? 아 그 딴 나라 잘못 나갔다간 아예 못 들어오는군요 톰 파크가 미국 떠나면 못 들어와 아 어떻게 된 거냐고 지금 비틀즈는 지금 전 세계에 월드 투어 하고 있는데 왜 난 못 가냐고 난 나가면 못 들어오니까 넌 미국에서는 공연하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엘비스가 멘붕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엘비스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톰 파크 수입도 줄겠죠 톰 파크도 이거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뭘 했냐면 자포자기하면서 도박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톰 파크가 계속 도박을 했는데 돈 잃죠 엘비스 일로와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일주일 동안 공연해 내가 잃은 돈 네가 가봐 해 ATM이네 아니 제가 왜 노래 불러야 돼요 계약서 봐봐 나와 있는 거야 내가 손해볼 경우에는 내 손해를 네가 손실 메꿔주는 걸로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얼마나 거기서 힘들었냐면 각성제와 수면제를 동시에 먹었어요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면 각성제를 톰 파크가 먹였어 아이고 그래서 쓰러지면은 계속 나가서 라스베가스에서 노래 부르라고 밤에 잠 못 자면 또 수면제를 먹이고 아이고 노예처럼 부른 거야 몸이 다 망가지겠다 다 망가지지 이런 과정에서 프리실라 결혼했던 여인 있지 않습니까 또 이혼을 해요 남편이 그렇게 정말 약쟁이로 사니까 이때 엘비스가 멘붕이 와서 뭘 하냐면 폭식과 폭음으로 이걸 시름을 잊으려고 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머물면서 엄청나게 많이 먹고 엄청나게 많이 마셔요 그러면서 몸무게가 이렇게 죽기 직전이거든요 아이고 70kg였다가 이게 120kg로 늘어난 거예요 이래면서도 불구하고 톰 파크가 자기 도박한다고 계속 약을 먹여요 결국에는 1977년도에 나이 42살에 자기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됩니다 스타의 삶이 스타의 삶이 뭐 아 왜 내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 말을 끊으려고 해 스타의 삶이 됐어 흐름 끊겼어 아니 이 말 기억해요? 들어본 적 있을 건데 나는 한 마리의 발 없는 새다 그리고 나는 잘 때도 바람을 바람의 힘으로 난 둥둥 떠다녀야 된다 내가 땅에 내려갈 때는 내가 죽은 후다 라는 거 못 들어봤어요? 네 어? 못 들어봤어요 이게 엘비스 프레스리가 생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말이에요 나는 정말 발 없는 새다 나는 끝까지 나는 공중에 떠 있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정말 땅에 착지할 순간은 내가 죽은 후밖에 없다 나는 그런 운명이다가 거의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아이고 근데 톰 파커는 그 이후로도 살아남거든요 도박이 빠진 거 완전히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는 가족들이 지금도 1년에 한 4천억을 카피라이스로 받아 저작권으로 엘비스의 유족들이 유족들이 4천억을 받아요 와 근데 50대 50은 톰 파커도 4천억씩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97년도에 도박 중독으로 톰 파커도 죽어요 죽은데 뒤에 재산이 딱 남은 게 80만 달러밖에 없어서 한 우리 돈으로 왜? 9억 정도 도박을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도박을 싹 다 날려버린 거예요 아니 그럼 그 유족이 받지 않아요? 그건 안 받아? 저작권? 라스베가스의 모든 걸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라스베가스가 잘 되는 이유가 있네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 뭐냐면 앨비스 프레슬리가 가수로 활동했던 것이 한 12년 11년밖에 안 돼요 그것도 다 톰 파크라는 인물에 다 돈을 갖다 바쳐버리고 정말 불쌍한 인물이었다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연예계에 들어오실 분들 소속사랑 매니저 계약 잘하십시오 세상 물정을 너무 잘 몰라 스타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계약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계약할 사람이 여기 어디 있다고 그리고 분명히 이 방송 보고 계실 거거든요 지배인님 지배인님 펜트하우스 감사했습니다 욱씨나 영진씨가 가더라도 네 문자로 해요 그런 거는 뭐? 문자로 하라고 문자? 언제 갈 건데? 아이고 이거 방송 끝나고 따로 얘기해 어그레이드 해주고 입 막 놀리고 다니는 거 아니겠지 이 아저씨 최욱이 어제 왔잖아 우리 오페네 야 누구라고 왔는지 알아?